YTN 라디오 황보센의 출발사의 아침 4부 시작합니다. 라임과 오브티머스 사태,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까지 논란 계속되고 있지만 사건 해결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쟁점이 워낙 많아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먼저 라임 쪽이요. 지난 시간에 김봉현 전 회장의 녹취록 진위. 금방 확인될 것이다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우리 얘기 나눌 때 통신영장이면 이게 일주일이면 끝날 문제다라고 했는데 김봉현 측에서 결국은 녹취록 자체는 자기가 통화한 게 맞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로서 입장에서는 방어전략상으로는 이게 큰 미스다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녹취록이 본인 통화가 맞는지 그리고 넘어가서 진위가 인정됐을 때 그 내용이 맞는지 이렇게 2단계의 수사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영장이나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금방 확인될 문제면 여기서 힘을 빼면 안 되는데 이제 당장 다음 수사부터는 그럼 이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네가 착각할 리도 없고 이거를 기억을 못했다고 하는 것도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이걸 왜 숨기려고 그랬느냐라는 거에서 그럴 듯한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뒤에 신빙성이 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전략상으로는 지금 김보현 측에서 우왕좌왕 해가지고 자기 이후 주장에 대해서 족쇄를 채운 셈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수습하고 손절하고서 나가는 게 그 이후 주장 연결하기에는 그래도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예실직교하고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죠. 이제라도. 이제라도 해보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녹취록 중요성이 이제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녹취록에 대해서 처음에 완강히 부인하다가 지금 이제 본인 통화가 맞다는 게 나왔으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그럼 숨기려고 그랬냐. 이건 내용 자체가 그럼 완전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수사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반기에 특히 인사들에 대한 로그. 그렇죠. 그렇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그리고 녹취록 내용을 보면 본인이 누군가에게 돈을 줬다라고 되게 확정적으로 얘기한 거를 이제 와서는 나에게서 돈이 출발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누군가에게 간 것까지 내가 얘기한 거지. 그 이후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그걸 얘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을 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녹취록 내용이랑 지금 이제 주장을 바꿔가지고 이제 수정해서 주장한 내용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죠. 이제 이게 원래 뇌물 사건은 전형적으로 이제 뭐 공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달사고다. 배달사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중간에 이제 이강세라는 사람을 자꾸 등장을 시키거든요. 지금 취지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건 약간 이제 배달사고의 수정본. 이제 그런 식의 방어전략인 것 같은데. 이게 뭐 2단계로 넘어간 거는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녹취록 중요성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수사 필요성이 올라간 것은 확실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고강도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자 옵티머스 보죠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로 주목됐던 몇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신모 씨죠. 신모 씨가 구속됐죠. 네. 신 씨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로 알려진 인물인데 옵티머스 홀딩스 회장이란 명함 사용하는 등 신 회장으로 불렸던 사람이고요. 신 회장.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금융권 등의 로비를 하겠다.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의심을 받아서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청구가 됐고요. 지금 뭐 죄명은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제 등 혐의였는데 신 씨 같은 경우에 자기는 절대 로비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완강히 부인을 했었지만 영장전담판사가 번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로비스트로 지목된 사람이 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이제 구속됐던 김 모 씨 그리고 함께 청구됐던 김 모 씨는 청구되자마자 도주를 했는데 그런데 그분은 이제 영장실질심사 안 했는데도 영장판사가 이건 도주다. 이건 영장 발부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이미 발부를 했고 이번에 또 발부가 됐고 그러니까 세 명에 대해서 지금 발부는 다 됐고 두 명의 신병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 씨 구속된 김 씨에 대해서는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 부분 구체적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저번 시간에 한번 짚었었잖아요. 지금 신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에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전략대로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김 씨가 상당 부분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잘하면 죄수의 딜레마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양형상 나 혼자 버티면 나만 불리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하나라도 더 말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해서 이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누가 더 협조하는지 그런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구속된 신 의장의 운전기사 운전기사 A 씨 핸드폰도 검찰이 입수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운전기사 핸드폰을 살펴보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신 씨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 운전기사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한 토막으로는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이 운전기사의 관여 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운전기사가 아니고? 네. 신복 중에 신복이라고 볼 수 있고 돈심부름, 수표현금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로비스트들이 만든 회사의 사내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던 등 이렇게 활동 관여 정도가 굉장히 많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운전기사라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데 운전기사가 행동책이기도 하고 사내이사나 이런 것들은 세탁을 위해서 차명을 많이 내세우기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요? 그렇죠. 그랬을 수 있고요. 그럴 가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이 사람을 지금 조사하는 이유는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주고받는 경우도 많지만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 비서 이런 사람을 동원해가지고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 은밀히 주고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지?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경험상 또 이게 만들어진 패턴인데 당사자들은 뇌물에 대해서 있을 때 사실 묵인. 아까 2단계 전략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시켰을 경우에는 나는 다른 알리바이 동선을 만들기가 좋죠. 수사했을 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혼선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신복이다 싶으면 꼬리 자르기 하기 좋습니다. 배달 사고 났다. 중간에 누군가 먹었다. 이래가지고 두 가지의 방어책을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그 사람도 뇌물, 증뇌물 전달자에 대해서 공범 형식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 얘기를 떠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내세우면서 두 가지 방어책이 생기니까 이런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조사가 돼서 핸드폰까지 압수수색을 한 거는 그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위치정보 이런 것들을 매칭하면 로비에 대해서는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가 나온다. 상당히 수사가 돼 있는 편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옵티머스도 그렇고 라임도 그렇고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게 해달라 시위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이 15.2%밖에 안 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임도 상황이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최대 15.2%인데 최소 한 7% 정도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TRS라는 상품 금융권에서 개입된 게 있는데 그것까지 고려면 더 복잡한데 금융권이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5% 해봤죠. 만약에 1억 넣었으면 1,500%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요. 훨씬 더 많고요. 네. 그래서 법리 구성으로는 저번에도 얘기 나눴던 것처럼 펀드사는 이미 부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회수하는 건 이렇게밖에 안 될 거고 금융사 쪽에서는 자력이 탄탄하니까 그쪽으로 하는 거, 법리 구성에 대한 얘기는 모두 다 회수가 어떻게든 많이 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융사도 저번에 입장이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배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는 현재까지 나온 게 두 가지 방법을 법리 구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요? 네. 두 가지 방법. 그런데 첫 번째로 불법행위 관련한 손해배상. 이거는 아까 얘기 나눴던 건데 이거는 지금 금융사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리 구성은 오히려 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과실상계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금융사가 사실관계가 좀 덜 드러났을 경우에 공범관계나 이런 게 있으면 쉬워지는데 그게 안 밝혀졌을 경우에는 법리 구성이 좀 구멍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사에서 금융권 유착관계가 나오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그런 민사적 쟁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사와 펀드사 사이의 유착관계. 그렇죠. 그럼 이제 공동 불법행위가 돼가지고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어느 쪽에서든 다 청구해가지고 받아내면 공범들끼리는 자기들끼리 구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일단 금융사가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 투자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나마. 그렇죠. 그나마. 그런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조서류 등장에서 금융사가 자기는 완전 속았다라는 것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 금융사도 피해받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금융사에서 디펜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법리 구성이 이 부분이 약점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민사상으로는 이제 또 계약 취소 관련해가지고 이제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또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계약이 취소되면 그 어떤 계약에 의해가지고 누군가 상대방이 이제 그 금융을 보유할 수 있는 권원이라는 게 사라지면 상대방한테서 이제 그 금액을 전액으로 회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상으로는 굉장히 좋고 이거는 또 이제 과실상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법리 구성이 어렵다. 그러니까 기만 같은 경우에는 1대1의 관계면은 그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속았습니다. 라고 하고 취소하면 되는데 이거는 펀드사가 속인 것 때문에 금융사하고 투자자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제3자 사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펀드사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저도 몰랐습니다. 라고 할 거에 이게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약점이 있고 그 착오 법리에 의해서는 이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나는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유를 해서 내가 생각한 상품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라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100% 보상한 권고 나온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실화된 거를 아는데도 팔았다. 이 부분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사기가 가능하니까 100% 배상. 그런데 이게 일부 상품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완전히 다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다 펀드 상품, 개개 상품마다도 전부 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법리를 다 복잡하게 따져요. 약관 같은 거 우리 잘 보지도 않지만 지금 이거를 이제 세세하게 봐야 되고 그 당시 서류, 통화 이런 거가 모두가 다 중요해지는 시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 당국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 설명드렸던 내용, 통화 이런 거 하나라도 더 찾아보는 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자, 라임 수사 관련해서 김봉현 폭로 등장한 검사 3명 모두 소환조사 했죠? 네, 맞습니다. 그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했고 이거에 대응해서 또 남부지검에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그리고 김모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렇게 3명도 또 대질 조사를 했거든요. 일단 검찰 출신 A 변호사 입장문도 발표해서 전혀 사실목군이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김봉현을 이렇게 중심으로 한 대질 조사에서는 이종필 씨가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했어요. 술자리에서 술자리 있다가 자기가 건너가서 인사를 드렸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통 그런 식으로 인맥을 좀 만들어주거든요. 일부러 아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일부러 같은 룸사롱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진술이 합삽을 해가지고 소개받고 인사를 할 때 제가 라임 부사장입니다라고 했더니 검사 2명이 인사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가버렸다. 그래서 라임 사건이 지금 이렇게 크게 돌아가나?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질 조사할 때 이 정도 진술을 맞추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파생되는 얘기들까지 다 맞춰야 되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간단하지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 나왔기 때문에 검찰 쪽 A 변호사 쪽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그냥 사실 무근이다라고 해가지고 끊고 넘어가기는 지금 어려워 보이고. 그런데 다만 이종필 씨 얘기로도 검사들이 그냥 듣자마자 나가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김봉현 씨 주장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고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혹에 대해서 마치 매칭시키기에는 사실관계 조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임 옵티머시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수사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